음악 펌스터의 공기구동형 리퀴드 펌프와 가스부스터는 공기압의 단면적 차이를 통한 구동판의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 인체크 밸브로 유입된 가스나 액체를 압축시켜 아웃체크 밸브를 통해 토출 증압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구동부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됩니다. 공기가 에어 주입구를 통해 구동부에 주입되면 구동판이 플론트 플렌지 쪽으로 전진하여 포펫 밸브를 작동시켜 스플밸브를 이동시킵니다. 스플밸브의 이동으로 방향이 바뀐 공기는 구동판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구동판은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구동부의 동작에 맞춰 과압부에서는 체크 밸브를 통해 가스나 액체가 인으로 들어가 아웃으로 배출되면서 과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압 펌프에는 메인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압 상태에서도 구동부의 공기와 가압부의 가스나 액체가 섞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펌스터의 제품들은 100만의 이상의 운동에도 메인실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사용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펌스터의 제품 펌스터는 리퀴드 펌프와 가스부스터 이외에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주문 제작이 가능한 압력 시험기 정량을 배출하는 메터링 펌프 등 다양한 펌프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 감사합니다.